유리와 제시카의 키스 씨를 보면서 나만 뽀뽀다! 라며 열폭했다는 유나가 그게 나만 왜 뽀뽀예요? 이게 아니라 저는 그냥 뽀뽀였어요 이렇게 말한 건데 저는 뽀뽀였어요 이게 아니었거든요 가장 진한 키스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요? 혹시 있었나요? 그래요? 그래서 대본은 수정을 요구를 했나요? 제가 그렇게 아였으니까 뽀뽀를 하게? 절대 아니에요 유리 씨를 누구랑? 둘 다! 유한 씨로 진짜? 시청률도 이기고 키스도 이기고 다 이겨냈어요 기분 좋았겠어요 이랬습니다 무슨 기차였어요?